여수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미 업주 한 명을 구속한 데 이어 또 다른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CCTV를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사건을 수사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주 47살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사망한 여종업원은 물론 다른 직원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써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했고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이를 판매한 사실 등도 확인됐습니다. 업서주건 23살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차량 등을 이용해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인 CCTV와 영업장부를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CCTV의 행방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상습 폭행 상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유력한 사망 원인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만한 그런 증거관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여수경찰서 직원과 업주신 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건 직후 서로 통한 것은 맞지만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업주신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은 모두 8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여수시청 직원 5명, 경찰 2명 등 모두 13명. 경찰은 이들 남성과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직원 등 모두 8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